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3.1운동 100주년을 기억하는 기독인 연합기념 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. 오는 28일에 탑골공원에서 개최되는 예배에는 높은 뜻 하늘교회를 비롯해 사랑루리교회와 일산은혜교회, 성남지구촌교회 등 보금주의교회들과 기독법률가회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합니다. 기윤실은 참석하는 단체들과 함께 3.1운동을 기억과 평화, 저항, 연대의 관점에서 되짚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기윤실은 또 다음 달 19일에 대중집단회를 개최해 3.1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.